오늘은 흥미진진한 내용이 한가득인 우리의 영원한 영웅 암행의사 박문수 이야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영성군 박문수는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 설아해서 어렵게 자랐다. 박문수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젊었을 때 박문수의 외숙부가 진주의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다. 박문수는 그런 외숙부를 따라 진주에 가서 외숙부의 책방 노릇을 하였다. 그때 진주 관하에 있던 아리따운 기생에게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박문수와 기생은 죽을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기로 굳게 언약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박문수가 글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노라니 그 앞으로 지질이 못생긴 계집종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를 본 사람들이 그 계집종을 힐끔거리며 수군되었다. 딱하기도 하지. 계집종이 얼마나 못났으면 서런이 되도록 아직 뵐 필요 없어. 아마 사내와 계집이 첫날밤을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를걸. 누가 아니래. 만약 저 못난 일을 가까이 하는 사내가 있다면 그야말로 적천하는 마음일 게야. 그렇게 도량이 넓은 사내라면 틀림없이 천지신명도 도와주시겠죠? 허허허. 그렇지. 그렇고 말고. 박문수는 사람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들으니 문득 그 계집종이 가여웠다. 그날 밤 박문수는 계집종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이었고 계집종이 여느 때처럼 물동이를 이고 오자 박문수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잠시 물동이를 내려놓고 들어오노라. 계집종은 책방 도령의 부름에 어리둥절하여 방으로 들어왔다. 등잔불 아래서 계집종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듣던 대로 과연 아주 못생긴 얼굴이었다. 박문수는 그녀에게 언제부터 물깃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누구와 사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계집종은 생김새와 다르게 생각이 깊고 마음이 고았다. 밤이 깊자 박문수는 슬그머니 계집종의 손을 잡아 끌었다. 계집종은 수줍어 하면서도 못 이기는 척 뿌리치지 않았다. 다른 사내도 아닌 책방 도령이 뜻밖에도 다정하게 다가오니 그녀는 무척 감격하는 눈치였다. 그 뒤 박문수는 한양으로 돌아왔다. 어느덧 어연 십여 년이 흘러 박문수는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그리고 암행의사로 임명되어 진주에 들르게 되었다. 과거에 초라한 행색으로 이곳저곳 밥을 빌어 먹고 다니던 박문수는 한때 관하에서 눈이 맞아 함께 중래산에 했던 기생집을 찾아갔다. 대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한 노파가 나왔다. 바로 기생의 어미였다. 어미는 박문수를 빤히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요상하다 요상해. 박문수는 모르는 척 물었다. 아니 어째 그러시오. 뭐에 이상하단 말이오. 대기 예전에 이곳 관하에서 책방 노릇을 하던 박도령과 하도 닮아 이상해서 그러오. 그제야 박문수는 아는 척을 하였다. 하하하 내가 바로 그 박도령일세. 기생 어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시오. 도련님이 이렇게 비령병이가 되다니. 어쨌거나 안에 들어가서 밥이라도 자시고 가우. 박문수는 어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기생의 안부부터 물었다. 자네 딸은 요즘 뭘하며 어떻게 지내는가. 지금 사또 수청을 들고 있습지요. 동원이 붙박혀 나오지를 못한다오. 그나저나 도련님은 이게 어찌 된 일이시오. 어미가 꼬치꼬치 물었지만 박문수는 어물어물 둘러대었다. 어미는 곧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다. 얼마 뒤에 대문이 열리고 신발 끄는 소리가 났다. 기생이 돌아온 것이었다. 부엌에서 기생과 그 어미가 저희끼리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예야, 예전에 떠났던 박도령이 왔단다. 언제 왔수? 흠, 무슨 일로 여기 왔답디까? 자린 꼴이 참 가엾더구나. 다 찢어진 갓에 꽤째째한 누더기를 걸친 꼴이 꼭 빌어먹는 처지인가 보더라. 그리든 곡절을 물었더니 제 외가에서도 쫓겨났다더만. 그래서 이리저리 빌어먹다가 예까지 왔다는구나. 이곳 관하에 아는 얼굴이 많으니 아마 돈냥이나 얻을까 해서 온 꼴이더만. 그러자 기생이 발끈하였다. 그렇다면 그런 말을 내게 무엇하러 하오? 너를 보자고 여기까지 찾아온 모양인데 한 번 들어가 보기나 보렴구나. 실소. 보면 뭘 하오? 그런 화상은 꼴도 보고 싶지 않소. 내일이 병사 생신이라 촉성로에 골 수령들이 다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오. 관하에서 우리 기생들어 옷을 잘 차려입고 나오라고 엄한 분부를 내렸소. 장롱 안에 새로 지은 치마 저고리 한 벌이 있으니 그것이나 어머니가 가서 좀 꺼내주우. 한 번 들어가 볼 일이지. 네 옷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어찌 알아? 네가 가서 찾아가거라. 이었고 기생이 잔뜩 고리난 얼굴로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기생은 행색이 허름한 방문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한 마디의 말도 끝내지 않았고 꼿꼿한 눈살로 그저 장롱을 뒤져 옷을 꺼내 들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휑하니 나가버렸다. 기생이 돌아가고 난 뒤 방문수는 그 어미를 불러 말하였다. 허허 주인이 이렇듯 쌀쌀 맞으니 내가 어찌 이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있겠소? 나는 지금 가겠네. 기생의 어미가 방문수의 소매를 잡으며 말렸다. 아이고 도련님. 철이 없어 분별 없는 계집을 뭘 그리 탓하시오. 가더라도 지금 밥물이 다 잦았으니 잠깐 앉아 한술 뜨고 가시오. 먹고 싶지 않네. 자네라면 목구멍에 밥이 선선히 넘어가겠나. 방문수는 그렇게 뿌리치고 훌쩍 기생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 길로 이번에는 물 깃던 계집종을 찾아갔다. 계집종은 아직도 관하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 마침 저만치 물동이를 익어오는 계집종이 보였다. 계집종이 가까이 다가오며 머뭇거리더니 방문수의 꾀쩨쩨한 행색을 요리조리 살피며 중얼거렸다. 아 이상하다. 사람을 보고 어찌 요상하다고 하는 거. 지금 댁의 모습이 전에 이 고을 책방으로 계시던 박도련님 같기에 하도 요상해서 하는 말이랍니다. 어허 그래? 내가 바로 그 박도련이면 어쩔 셈이냐. 계집종이 화들짝 놀라 물동이를 내려놓더니 다짜고짜 방문수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서럽게 울었다. 도련님, 이게 무슨 일이며? 이 꼴은 또 뭐랍니까? 행색이 어찌 이렇답니까? 아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쇳내의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박문수가 계집종을 따라가 보니 계집종의 집은 두 칸짜리 오두막이었다. 방에 들어가 앉자 계집종이 울먹이며 박문수가 거지꼴이 된 사연을 꼬치꼬치 물었다. 박문수는 아까 기생어미에게 하던 대로 둘러대었다. 그러자 계집종은 더욱 흐느끼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어쩌면 일이 된단 말입니까? 쇳내는 그런 사정을 까맣게 모르고 도련님께서 크게 되어 잘 지내고 계신 줄로만 믿었지요. 도련님이 이 지경이 되신 줄 알았다면 쇳내 어찌 목구멍에 밥을 넘기고 발 뻗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거나 비록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오셨으니 오늘은 이곳에서 편이 무거세요. 그러더니 급히 고리짝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고의 간직해둔 때깔 고운 명주옷 한 벌이었다. 우선 그 누더기옷부터 벗으시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귀한 명주옷 같은데 이 옷이 어디서 난 게냐? 쇳내가 몇 해 동안 물을 기러 풍풍히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좋은 명주를 골라 품상을 주어 지어놓으시라 잘 건사해 두고 있었사옵니다. 살아생전 도련님을 다시 뵙게 되면 드리려고. 계집종은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다. 방문수도 눈시울이 시큰그렸으나 짐짓 손을 내져었다. 아, 됐다 됐어. 나중에 입을 테니 지금은 그냥 두어라. 내가 이곳에 올 때 찢어진 갓에 해진 누더기 옷을 걸치고 왔는데 갑자기 새 옷을 입고 나서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아니냐. 계집종은 마지 못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곧 쪼르르 부엌에 나가 저녁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부엌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계집종이 마치 누구를 나무라듯 점점 목청을 높이더니 곧이어 쨍그랑 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방문수가 이상하여 계집종을 불러 물었다. 아니,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럽느냐? 별일 아니옵니다. 이곳 남쪽에서는 집집마다 귀신을 섬기는 풍속이 있습지요. 쇳내도 도련님이 가신 뒤 신주를 모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치성을 드렸답니다. 부디 도련님이 잘 되셔서 세상에 크게 이름 떨치시기만을 빌었지요. 만약 그 귀신이 영엄하다면 도련님이 오늘날 어찌 이 지경이 될 법이 있겠사옵니까? 그래서 치성을 올리던 그릇을 다 깨버리고 신주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방문수는 계집종의 갸륵한 정성에 더욱 가슴이 뭉글하였다. 방문수는 계집종이 차려온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어둑 새벽이 되자 내가 가볼 데가 있느니라 라며 서둘러 아침밥을 먹고 그 집을 나섰다. 그리고 곧장 촉성루로 향하였다. 촉성루에 이른 방문수는 누대 밑을 두리번거리며 몸을 감추었다. 이었고 해가 뜨자 관하에 구시라 치며 관노들이 우르르 몰려와 피로 쓸고 자리를 깔아 닦고 부산을 떨며 잔치 준비를 하였다. 이었고 떡하니 잔치상이 차려지고 본관 사도와 병마절도사가 나왔다. 그리고 이웃 고을 수령도 여러 명이 모였다. 웃고 떠들며 막 잔치가 어우러질 무렵이었다. 누대 아래 몸을 숨기고 있던 누더기 차림의 방문수가 슬그머니 나와 누대 위로 올라가 병사에게 말을 건넸다. 지나가던 길손이 이렇게 큰 잔치를 만났으니 한몫 기려고 왔소이다. 병마절도사가 제 잔칫날이라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구석에 앉아 구경하는 거야 뭐 안 될 게 있겠느냐. 곧이어 떡 벌어지게 차려진 잔치상 위로 흥겨운 풍악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본관 사또의 등 뒤에는 알록달록한 치마 저고리를 눈부시게 차려입은 진주 기생이 연신 생글거리고 서 있었다. 병사가 기생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요즘 사또의 마음은 온통 저 계집에게 있는 모양이오. 그래서인지 고을 일에는 어째 예전같지 않게 시들하다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 계집이 이름이 났다고 어찌나 새침하고 벗대는지 저는 그리 탐탁지가 않습니다. 뻔한 일을 아니라고 벗대는구려. 병사가 기생을 돌아보며 껄껄 웃었다. 저 계집이 사또의 애간장을 그리도 태운단 말이지. 그렇다면 오늘은 네가 잔치의 흥을 한번 도도보거라. 병사는 기생들어 잔치상을 돌아가며 손님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 기생이 차례차례 술을 따르며 다가오자 방문수도 술잔을 쑥 내밀었다. 이 길선도 술을 좋아하니 내게도 한 잔 부어주게. 병사는 웬 비롱뱅이가 끼어들어 설치는 것이 못마땅하였으나 호기롭게 말하였다. 그럼 오늘 같은 잔칫날에는 저자도 손님이니 한 잔 따라주어라. 그러나 술을 따르던 기생은 방문수 앞에 이르러 치맛단을 감으며 쌀쌀맞게 휑하니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통인에게 술을 따라 건네주며 말하였다. 옙다. 저 손님에게 네가 갖다 주어라. 그러자 방문수가 허허 웃으며 말하였다. 나도 어엿한 손님이고 남자라네. 나도 기생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싶은데. 그러자 병사와 봉관 사또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얼굴빛이 심각해졌다. 마시는 건 좋지만 네 같은 처지에 어찌 기생이 따라주길 바라는고. 병사의 얼굴에 불쾌한 기운이 역력하였다. 하지만 오늘 잔치의 주인 체면에 너무 야박하게 굴 수 없는 노릇이라 마지 못하여 기생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눈치를 살피던 기생이 떨떠름하게 박문수의 잔에 술을 따랐다. 그러나 기생은 박문수와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술잔을 다 채우고는 이번에도 횡하니 치맛바람이 일도록 돌아섰다. 박문수는 일부러 커커 소리를 내며 술을 들이켰다. 박문수는 잔을 비우고 잔치상을 휘 둘러보았다. 다른 사람들 앞에는 상다리가 휘게 음식이 놓였는데 제 앞의 상에는 접시 두어개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 다 같은 양반인데 어찌 이리 음식의 위아래를 둔단 말이냐. 박문수가 또 구시롱대자 본관사또가 그만 발끈해서 얼굴을 불켰다. 이놈 어른 노는 자리에서 어찌 이리 번거롭게 구느냐. 그만큼 얻어먹었으면 이제 쟤 갈대로 갈 것이지 웬 잔말이 그리도 많아. 박문수도 지지 않고 마주 대거리를 하였다. 아니 그럼 니 눈에는 내가 아이로 보이느냐. 이미 저자식이 있고 머리와 수염이 한자나 되거늘 내가 어찌 어린아이로 보이느냐. 그러자 본관사또가 버럭 호통을 쳤다. 이 이놈이 빌어먹는 거지 주제에 미치기까지 한 모양이구나. 당장 저놈을 쫓아내어라. 본관사또의 불효령에 누대 아래에 있던 관속들이 박문수를 손짓하며 나오라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박문수는 태평스럽게 앉아 뻗대는 것이었다. 내가 왜 내려가느냐. 내려가려면 여기 본관사또 이하 모두 내려가야지. 그 말에 본관사또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서 핏대를 세웠다. 저놈이 정령 미친놈이구나. 여봐라 저 거린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못하는 게냐. 본관사또의 호룡에 즐겁한 아전들이 우우 하고 달려들어 박문수의 팔을 잡아 끌고 등을 떠밀었다. 박문수가 그것을 뿌리치며 버럭 호통을 쳤다.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놈들이 나가야지. 그때 문밖의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우르르 뛰어들며 외쳤다. 아멘우사 출두요! 그 소리에 병사와 봉관 사또를 비롯하여 잔치상에 앉아있던 여러 고을 수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이 되어 지구멍을 못 찾아 헤매며 벗은 발로 누대 아래로 내려갔다. 박문수가 껄껄 웃으며 병사가 앉았던 자리를 올라가 앉았다. 하하하하 해당초 그렇게 나가야 했느니라. 이었고 병사를 비롯하여 각 고을 수령들이 의관을 새로 하고 한 사람씩 올라와 의사에게 인사를 올렸다. 박문수는 병사와 수령들의 인사를 일일이 다 받으며 그동안 살핀 고을의 살림살이와 향편을 조목조목 묻고 챙겼다. 그런 후 마지막에는 진주 기생과 그 어미를 불러들이게 하였다. 그리고는 기생을 엄하게 꾸짖었다. 몇 년 전에 너와 내가 나누던 정이 어떠하였느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를지언정 우리의 굳은 약속은 변치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비록 거린이 되었다 하더라도 옛정을 생각하면 좋은 말로 위로를 해야 옳거늘. 한데 어찌 모른 척 거덜떠보지도 않고 그리도 쌀쌀맞게 괄씨를 한단 말이냐? 옛 속담에 동량은 안 주고 쪽박만 깨버린다더니 정령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괘씸한 짓을 보아서 너는 마땅히 이 자리에서 때려 죽일 것이나 너를 죽여 내가 무엇 하겠느냐? 여봐라! 차후로 저 계집이 함부로 사람을 괄시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따끔하게 볼비를 쳐라! 박문수는 다시 기생의 어미를 돌아보며 일렀다. 네 어미는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좀 알더구나. 네 어미를 보아서 너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니 그리 알거라. 그나마 정이 있고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 같은 너의 어미에겐 쌀과 고기를 얼마간 내주도록 할 것이다. 박문수는 곧이어 물깃는 개집종도 불러오라고 하였다. 물깃는 개집종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불려왔다. 박문수는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하여 개집종을 곁에 앉게 하였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정을 나눈 내님이로다. 내가 이 고울에 들러 겪어본 중 진정 사람의 도리를 알고 마음 고운 이는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 이제부터 이곳 행수 기생으로 삼아 다른 기생들을 이끌게 하고 대신 행생만 보고 괄시를 하던 저 기생은 앞으로 물깃는 여정으로 박아 넣어라. 박문수는 고울 이방을 시켜 물깃는 개집종에게 200량을 건네주고 떠나갔다. 하루아침에 기생과 물깃는 개집종의 처지가 뒤바뀐 것이다. 어느 날 어사 박문수가 여러 고울을 또 돌아다니다 날이 저물었다. 박문수는 배도 고프고 지칠 대로 지쳐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다. 열일곱 여덟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사랑에서 나와 박문수를 맞았다. 이보게 염치없으나 지나가는 길손인데 잠시 쉬어갈 수 있겠나? 끼니도 그러고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꼼짝할 기력조차 없으니 밥 한술 주시오. 그러나 소년은 머뭇머뭇 난처해 하였다. 저도 호러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인데 제 집 사정도 궁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소태에 불을 지펴보지 못한 게 벌써 며칠째라 손님께 딱히 대접할 것이 없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밥을 청하는 박문수나 달리 대접할 것이 없다는 소년이나 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런데 소년이 자꾸 뒤를 힐끔거리는 것이었다. 박문수의 눈에 사랑 천장에 매달아 놓은 종이봉지가 들어왔다. 소년은 그 봉지를 자꾸 돌아보며 망설이는 눈치였다. 이었고 소년이 다시 말하였다. 어쨌거나 잠시 들어와서 쉬어가시지요. 굶주리고 지친 박문수로선 그 말이라도 반가웠다. 박문수는 소년을 따라 사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소년은 사랑에 들어서자 결심한 듯 천장에 매달린 종이봉지부터 끌러내리더니 그 봉지를 들고 안방으로 갔다. 사랑에는 박문수 혼자 덜렁 남겨놓은 채였다. 두어 칸짜리 작은 초가집이라 지게 문을 열면 바로 안방인 모양이었다. 게다가 사방이 고요하여 소년이 그 어미와 두런두런나누는 말이 박문수에게 고스란히 들려왔다. 지치고 굶주린 나그네가 사랑에 들었습니다. 나그네의 딱한 처지를 보고 그냥 모른 척하기 여간 민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도 양식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으나 급한대로 이것으로라도 밥을 지어 대접할까 합니다. 어머니. 그걸 써버리면 네 아버님 재산은 어쩌란 말이냐. 박문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아하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측은한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종이봉지에 든 것은 제사 때 쓰려고 남겨둔 쌀이었던 것이다. 우선 산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가엾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찌 모른 채 하겠습니까? 오냐. 알았다. 기다리거라. 곧이어 그 어미가 봉지를 받아 하는 수 없이 밥을 지었다. 소년이 사랑으로 들어서자 박문수가 말하였다. 내가 몸둘바를 모르겠네. 자아내 처지도 어려운 모양인데 내가 정말 염치가 없네 그려. 이미 손님께서 들으셨으니 몰아 숨길 것도 없게 되었군요. 실은 곧 아버님 재삿날인데 제사를 지낼 형편도 못됩니다. 마침 쌀 한 대빵이 생겼기에 그것이라도 돌아가신 아버님께 올리려고 봉지에 담아 매달아 두었지요. 저희가 비록 열은 알 끼니를 걸러도 그 쌀만은 축내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지금 손님께서 몹시 굶주리고 지치셨는데 사람의 도리로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대접할 것도 없으니 부득이 그 쌀로 밥을 짓게 하였습니다. 손님께 이런 구차한 사정을 알려 불편하게 해드렸으니 오히려 제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소년은 비록 어리고 가난하였지만 마음이 반듯하고 대견하였다. 그런데 박문수와 소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느닷없이 밖이 시끄러웠다. 박도령! 안에 있어! 그리고는 누군가 성큼 들어와 소년에게 나오라고 재촉하는 것이었다. 박도령! 어서 서두르시오! 소년의 얼굴이 금세 어둠이 깔렸다. 소년은 풀이 죽어 그 사내에게 사뭇 간청하였다. 오늘은 내가 사정이 있어 갈 수 없으니 돌아가서 제발 그리 전해 주시오.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어서 나서시오.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소년을 재촉하였다. 박문수가 영문을 물었다. 아니 도대체 저자는 누구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소년이 말하였다. 예. 이 고울 좌수댁 하인입니다. 제가 나이가 차도록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좌수댁 딸과 혼인할 뜻을 전한 적이 있사온데 그랬더니 좌수 양반이 망신을 당했다며 너발대발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를 날마다 불러다가 온갖 모욕을 주고 권욕을 치르게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온 것입니다. 박문수가 말을 들으니 그 좌수의 소행이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그리고는 소년을 막아서며 좌수댁 하인에게 일렀다. 여보게 내가 이 아이의 삼천벌 되는 사람일세. 오늘은 조카 대신 내가 갈 테니 조금 기다려주게. 좌수댁 하인은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하지만 박문수가 우기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물거렸다. 박문수는 조금 이따 소년의 어미가 정성껏 차려온 밥을 먹고 좌수댁 하인을 따라 나섰다. 좌수댁에 가보니 의리의리한 게 아닌 게 아니라 마을에서 제법 행세께나 할 만한 집이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좌수란 자가 대청에 거만하게 앉아있었다. 좌수는 소년 대신 낯선 얼굴이 들어서자 고개를 외로 꼬며 당장 잡아들이라 호령하였다. 그러자 곧장 대청으로 올라가 앉은 박문수는 호통을 쳤다. 내 조카가 어렵게 살아도 문벌 높은 양반집 좌손이다. 비록 지금은 공궁한 처지나 그렇다고 그대 집에 혼인을 청한 게 그리 큰 죄가 되느냐. 만일 혼인할 마음이 없다면 거절하면 그만인 것을 무슨 까닭으로 날마다 잡아다가 욕을 보이느냐. 그대가 이 골 좌수라고 이토록 방자한 짓을 한단 말이냐. 그 말에 좌수는 불그락 프로락하여 씩씩거렸다. 좌수는 박문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인을 잡아들이게 하고는 먼저 분풀이를 하였다. 내가 니놈들아 박도령을 잡아오라고 했지 어디서 이따위 뜻도 보다 못한 미치광이 길손을 잡아와 상전을 욕보인단 말이냐. 우선 니놈부터 벌기맛을 보도록 해줘야겠다. 그때 박문수가 성큼 좌수 옆으로 다가가 슬그머니 소매 속의 마패를 보이며 크게 호령하였다. 네가 감히 네 앞이라고 이러느냐. 그러자 방금까지 서슬히 퍼렀던 좌수가 흙빛으로 질리더니 허둥지둥 섬돌나래로 내려가 납작 엎드렸다. 죽을 죄를 쬐습니다. 정령 죽을 죄를 쬐습니다. 박문수는 섬돌나래에 떨고 있는 좌수를 굽어보았다. 그럼 박도령의 정원을 받아들이겠느냐. 예. 은안전이라고 감히 제가 거절하겠습니까. 좌수는 아까와 달리 사뭇 고분고분하였다. 내가 날짜를 꼽아보니 사흘 뒤가 좋은 날이구나. 내가 그날 신랑을 데려올 것이니 너는 혼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하느니라. 예. 분부대로 하옵지요. 좌수는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연신 고개를 주워거렸다. 박문수는 그 길로 곧장 관하로 가 어사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그 고을 사또를 불러 말하였다. 내 조카뻘 되는 아이가 이 고을에 살고 있어 아무날 이 고을 좌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어 그래서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어 들렀소이다. 사또께서 혼례에 필요한 일을 좀 거들어주면 고맙겠소. 그런 원래라면 우리 고을의 경사인데 고을원으로서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사옵니까. 분부대로 하오리다. 고을 사또는 이웃 고을 수령들까지 다 청하였다.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다. 박문수는 자신이 거처하는 집으로 소년을 불러 미리 준비해둔 사모 관대를 입혔다. 박문수도 의관을 차리고 소년과 함께 좌수 댁으로 향하였다. 좌수 댁에는 이미 구름 같은 장막이 쳐지고 잔치상이 질비하게 차려져 있었다. 박문수가 윗자리에 앉고 여러 고을 수령들이 좌우로 쭉 둘러 앉으니 혼례가 더욱 위험이 있었다. 소년은 꿈도 꾸어보지 못한 호사스러운 혼례에 감탄하였다. 이었고 혼례가 끝나고 박문수가 좌수를 불렀다. 그러자 좌수가 머리부터 조아리고 들어왔다. 소인 시키시는 대로 혼례를 치러사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내가 듣기로 이 고을에서 자네 집이 가장 유복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농과 밭이 도합 얼마나 되느냐? 예, 그럭저럭 꽤 되는 형편이지요. 좌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하였다. 박문수는 거침없이 좌수를 타거쳤다. 그럼 그 절반을 사위에게 잘라줄 수 있느냐? 어찌 감히 분부를 거역하오리까? 노비는 몇이고 소와 말은 얼마나 되느냐? 그 밖의 살림살이는 또 어찌 되느냐? 예, 제법 되옵니다. 그럼 그것도 절반을 사위에게 나누어줄 수 있겠느냐? 그리하겠나이다. 그렇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약조하고 문서로 작성하자. 알겠소이다. 박문수는 북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여 맨 위에 어사 박문수라고 적고 고을 사또와 이웃 고을 수령들도 차례로 적게 하여 증인을 세웠다. 그런 다음 재산의 절반을 사위에게 나누어준다는 좌수의 약조를 문서로 만들었다. 이었고 격식을 갖춘 문서가 마무리되자 박문수는 인장 대신 마패를 꺼내 꾹 눌러 찍었다. 박문수는 소년의 혼례를 성대히 치르고 모든 일을 마무리한 후 다른 고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어사 박문수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로 영남과 호남 어사를 지내면서 부정한 관리들을 적발하고 백성들의 삶을 두루 보살피는 데 애썼습니다. 무엇보다 벼슬과 권세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으로 지혜와 덕이 있는 자를 감싸 안아 앞길을 열어주는 희망의 전도사였기에 오늘날의 암행의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지 않나 합니다. 또한 문제의 진실을 파헤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백성들의 억울한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준 조선의 해결사 지혜로운 어사 박문수 그의 활약에서 백성들을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지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사 박문수의 삶은 오늘날 우리들의 올바른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며 가슴 속에 영원한 어사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